고추밭에 고추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근데 오늘 비가 오니까 고추가 이렇게 다 쓰러졌네요 다 쓰러졌어 자 여기는 바쁘다고 한가지를 생략했거든요 고추가 쓰러진 이유 왜 쓰러졌을까요 고추도 많이 달리고 비가 와서 무거우니까 고추 안쓰러지게 하려면 짜잔 여기는 고추가 하나도 안쓰러졌어요 왜 안쓰러졌을까 짜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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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요거 요거 요렇게 요런 빵끈 있죠 빵끈 빵끈으로 고추 줄 띄운 포기포기마다 요렇게 묶어졌어요 묶어주면 비가 많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답니다 짜잔 여기도 묶었어요 자 이상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